지도님, 저그의 난입을 틈타 도망자 맹스크와 레이너가 차원 가물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병력이 저그무리에 휩쓰내기 직전에 스투코프 부재독이 대규모 부대를 지휘해서 이곳 플락시스 행성으로 왔습니다. 그게 왜 하이어에서의 전투를 포기한 거지? 왜 플락시스로 돌아오는 거지? 제독님, 악인은 없습니다만 스투코프의 충성심이 제독님 생각만큼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위, 자네는 아직 젊고 어리석으니 방금 그 무례한 발언은 용서해 주지. 알렉세이와 나는 자네가 태어나기 훨씬 처음부터 친구였네. 하지만 지금은 그를 찾아야 하네. 스투코프가 돌아오면 자기 행동을 해명할 걸세. 제독님, 탐지기가 제독님이 계신 곳 바로 아래에서 싸이온의 분열기를 탐지했습니다. 부제독님이 타소니스에서 명령을 어기고, 싸이온이 분열기를 파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럴리가? 제가 경고 드렸지 않습니까? 스투코프는 제독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구역에서 제독님의 인물을 방해하려고 싸이온이 분열기를 복구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증거의 반박의 여지가 없군. 알렉세이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건가? 어쩌면 처음부터 자네가 옳았던 것 같군, 중위. 내 직군으로 명하니, 싸이온이 분열기로 들어가서 부제독 적절히 처리하길. 알겠습니다, 제독님. 종류님, 저희가 입구를 정리할 테니 잠시 기다리십시오. 놈들이 문을 잠갔다, 바탕을 설치해. 문화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 도울 일이라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 방은 안전합니다. 도울 일이라도. 의무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아, 이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컴퓨터, 스투코프 부지독을 찾아가. 접근 코드, 화물. 난 컴퓨터가 싫어. 걱정 마십시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명령을 내리시지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걱정 마십시오. 고조? 스투코프는 어디 있나? 저 만족자들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마, 해리! 쓰러버리자. 도와줘요! 명령을 내리시지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할게요. 나갈래?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잇, 또 컴퓨터네. 암호키나 노르세요라는데, 암호키가 어느키라는가? 보안카메라 가공. 꼴리아수리소 4군구역의 위치. 그쪽으로 갈 수만 있으면 꼴리아들을 강탈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당장 처리하죠. 걱정 마십시오. 당장 처리하죠. 대기 중, 자, 가자, 가자. 적극 코드 방어. 당장 처리. 이봐, 누가 컴퓨터로 장난치는 거야? 아, 머리톱을 날려버리기 전에 어서 접속 코드를 말해. 절대 말 안 해. 잠깐, 말할게요. 코드는 다 넌입니다. 적극 코드 2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헹. 보안 카메라 가공. 8번 구름에서 스토커포 부재도 강진행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유부와 친구들, 이 골리아트를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리 와서 한번 조정해보라고 당장 처리하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전수미 와요. 자, 가자 도울 일이라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명령을 내리시죠 네, 대장님.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호출하신 분? 가고 있어요. 즉시 가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정 amusing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정없는 나라 명령을 내리 blessings 명령을 내리시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장 처리하죠. 걱정 마십시오. 불태우자. 도움드리.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당장 처리하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도움드리.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이 문을 위하여 중요한 중요한 종이님이 필요해. 스토커 파이팅! 부재동님. 당신의 지휘권을 박탈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디오란 중이예요. 별로 놀랍지도 않다. 우리 둘 다 자네가 여기에 뭘 처리하러 온지 머리 아니다. 가서 하라. 잘 가라, 스투코프 지옥에나 떠라 드란 중이 즉시 상황을 보고하라 제란, 오랜 친구여 자네 곁에 배신자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안이라네 유란, 놈이 처음부터 우릴 둘 다 가지고 논 거야 녀석은 사이오닉 분열기를 파괴하라고 자네를 설득했지 우리가 저그를 물리칠 가장 좋은 수단인데도 말이야 그리고 아이오에서라 우리가 도망자들을 거의 붙잡았을 무렵 저그가 우릴 덮치게 만들었지 나는 그 저그를 무찌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을 가동하려 여기에 왔는데 자네가 그런 날 죽이는구나 유란이 자 해적이네, 제라다 녀석은 심지어 감염됐을지도 몰라 구녈기를 사용하게 제라다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되 저가도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어디다니? 아레시, 안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처지한 거지 컴퓨터, 피어먹을 듀오란 중위는 어디에 있는 건가 듀오란 중위가 이제 제 탐색에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안돼 자동 퍼즐차 시작 분열기의 전력핵이 과거에 걸리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열기가 녹아내는 일과 나오려면 수동 차별기로 가서 반응도 핵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듀오란의 짓이 분명하다 최고는 그동안 충성을 다해 보제독을 따란다 고탁한데 이 분열기를 온전히 지켜내서 우리의 뜻을 끝까지 기리기 바란다 이제 계속 증거라며 수동 차단기를 찾도록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즉시 가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갑니다 분열기 뚫렸습니다 사이오니 분열기 내부에서 다수의 저그 신호가 포착됩니다 피려먹을... 어쩌다 저그가 이 안에 들어온 거지 아프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듀란이 저그와 손을 잡은 게 증명돼 있군 안전, 저그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쓸어버리게 우리에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분열기가 필요하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명령을 내리십시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듣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하죠 대기종률 어디가 아프세요? 명령을 내리십시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명령을 내리십시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명령을 내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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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습니다. 죄도 사도 모르게. 드디어... 어디가 아프세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드디어... 통신 캐시. 수신 완료. 유력 잠정. 수신 완료. 제 관심을 끄셨군요. 호출하신 분? 사령관님. 제 관심을 끄셨군요. 사령관님. 어디가 아프세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호출하신 분? 불태우자. 어디가 아프세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좋았어. 자, 가자고. 준비됐습니다. 사령관님. 자, 가자, 가자. 좋았어. 한 번 더 끌어버릴게. 건설로봇 데리고 이리 와서. 골리아설 수리하라고. 쏘지 마세요. 할게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갑니다. 말하라, 뽐보. 어디가 아프세요? 아프세요. 질러버리세요. 다질러. 뭐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제 관심을 끄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제 관심을 끄겠습니다. 마라라, 뽐보. 화려가 젖힐기. 수신을 끄겠습니다. 좋았어. 명령. 마라라, 뽐보. 화결자. 좋았어. 탈병을 연결하려 합니다. 지금 컷, 컷! 분명 만내십시오. 음, 알겠습니다. 슛도 시도 빠트르십시오. 화풀 질러버릴까요? 조심해! 싯, 삼각자 상대. 자세히 말하세요. 자세히 말하세요. 저그를 여기로 유인하면 쉽게 몰살할 수 있을 겁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확인! 저그도 아우신 분이 들어버릴까요? 네? 저그를 여기로 유인하면 쉽게 몰살할 수 있을 겁니다. 저그를 여기로 유인하면 쉽게 몰살할 수 있을 겁니다. 제동님, 이 통로에는 자동 방어 포탐이 잔뜩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그를 여기로 유인하면 쉽게 몰살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호출하신 분? 대기죠. 설마니? 어디가 안가세요? 알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네. 뭐죠? 난 저그링 익는 냄새가 너무 좋더라구. 안녕하세요. 어디가 안가세요? 우주의 잔뜩 Mattiaai. 알겠습니다. 도움드라신분이 고생하실 것입니다. 황금 wah-Nkson. 고생하실 것입니다. 꼬투라신분, 탑질하실 것입니다. 호출하신 분? 포투라신분, 탑질하실 것입니다. 오프집 마주시대.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히히히, 어디가 안오세요? 알겠습니다. 다가있어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제스템, 접독을 내리십시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제가 갑니다. 추후에 마을을을을이킬 수 있습니다. 이거로채신 사용하시오. 눈을 확인하지 마세요. 정보는 불편하십시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안오세요? 영역작전개신, 통신개신. 동신개신. 뭐죠? 알았어요.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호출신을 지내세요. 갑니다. 어디가 안오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아, 이제는 불쌍한 조언이... 아부니,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제스템 정돈 중 거미지,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거미지, 갑니다. 그렇게 하죠. 거미지, 옙!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천천히 말하세요. 제스템 정돈 중 거미지, 옙! 알았어요. 아부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미지, 갑니다. 거미지, 옙! 알았어요. 옙! 알았어요. 옙! 그렇게 하죠. 옙! 갑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예, 대장님.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아깝습니다. 알았어요. 옙! 갑니다. 거미지, 그렇게 하죠. 갑니다. 옙! 거미지, 갑니다. 원자로 노신 폐쇄 절차 시작 잘했네 함자 이사이온이 분열기를 24시간 내내 가동하도록 분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비대를 배치하게 자네는 함대 철수를 준비하여 이제 우린 저주받은 초월차를 저지하라 차행성으로 출발하라 유란이 오늘 저지는 만행은 하늘이 음중히 보랄 것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